이번 시간에는 전산영어실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영어실무와 신기술용어와는 약간 유사하게 보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신기술용어는 출신의 IT용어에 관해서 질문하는 부분들이 주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전산영어는 특별히 IT 분야의 영어 표현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어의 여러 가지 단어, 표현, 문장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술용어와 비슷하게 겹치기도 하지만 대개는 전산영어에서는 용어 자체가 평이하고 IT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주로 4개의 영역에 걸쳐서 전산영어를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는 네트워크와 보안, 세 번째는 멀티미디어, 네 번째는 하드웨어. 이렇게 4개의 섹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산영어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분야입니다. Q&Stack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Q&AStack are the typical example of a linear data structure. Q&AStack, 대표적인 자료구조죠. Q&AStack은 linear data structure, 선형으로 되어 있는 자료구조의 아주 typical example,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 뜻이고요. In a Q, 먼저 Q에 관해서 설명하죠. Q는 the first element added to the Q will be the first one to be removed. 첫 번째 element, Q에 추가되는 첫 번째 element는 제거되는 첫 번째 element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로 추가됐던 것이 또 첫 번째로 제거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Q죠. This makes the Q a first in, first out, P4라고 하죠. P4 data structure. 이런 특징 때문에 Q는 first in, first out, 선입, 선출 자료구조가 됩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AStack, Stack이라는 것은 is the last in, first out, leave for data structure. 늦게 들어오지만 맨 처음에 나가는 그런 자료구조가 바로 Stack이 됩니다. A Stack is characterized by only two fundamental operations. Stack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A Stack은 어떻게 특징되어 지냐면, 두 개의 기본적인 연산이죠. Operation로 특징되어 질 수 있는데, 그게 Push and Pop입니다. 밑에 보면 각각도 설명을 합니다. The push operation adds to the top of the list. Stack에 push한다는 것은, 바로 그 리스트의 제일 꼭대기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그런 작업이고요. The pop operation removes an item from the top of the list. 반대로 이제 Pop한다는 것은 뭘까요? Push한 것을 거꾸로 꼭대기서부터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하고 나서, And returns this value to the caller. 이 Pop을 했던 caller, 불렀던 명령어, 어떤 프로그램한테 그 값을 돌려주는 것이 바로 Pop operation이다 라는 겁니다. 자료 구조에서 Q와 Stack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Q와 Stack에 관해서, 리포, P4, 리포, 그 다음에 푸시팝 이런 연산과 연관된 전산 영어들이 자주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Deadlock, 교착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A Deadlock is a situation wherein two or more processes are each waiting for each other to release a resource. or more than two processes are waiting for resources in a circular chain. 좀 길지만 짧게 한번 끊어서 읽겠습니다. 이 Deadlock, 교착상태라는 것은 어떤 시추에이션이냐면요. Where in? 어떤 상태냐면, Two or more processes, 둘 이상의 프로세스가 waiting for each other, 서로를 기다리는 겁니다. A라는 프로세스, B라는 프로세스가 서로를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냐면, To release a resource, 가까이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는 리소스를 서로 놔주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혹은 또 어떤 상태냐면, Or, more than two processes are waiting for resources in a circular chain. Circular chain은 원 형태로 되어 있는 체인을 말하는데, 보통 환영체인이라고 합니다. 원 형태로 되어 있는 체인 상태에서, 이 둘 이상의 프로세스가 서로의 자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바로 교착상태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자원은 내놓지 않고, 상대편의 자원이 자기한테 주어지도록 계속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교착상태에 빠진다는 이야기도, 이야기죠. There are four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the Adapter call. 운영체제에서 이 교착상태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교착상태의 교착상태가 일어나기 위해서, To occur, 일어나기 위해서,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필요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네 개의 필요충분 조건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로 나와 있죠. 괄호 1번. Mutual exclusion condition, 상호 배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A resource that cannot be used by more than one process at a time. 하나의 자원이, 하나의 프로세스밖에 사용 못하는 거죠. 하나의 자원은 that cannot be used by,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More than one process at a time. 어느 순간에, at a time, 어느 순간에 하나보다 더 많은 프로세스가 동시에 점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Mutual exclusion condition이고요. 교착상태가 되기 위한 두 번째는, Hold and wait condi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본인이 hold하고 있으면서 또 기다리는 그런 컨디션이 되겠죠. Processes already holding resources may request new resources. 현재 자기가 이미, already holding resources, 이미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새로운 리소스를 요청하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조건은, no preemption condition. 보통 이제 preemption을 약간 어려운 한자로 선점이라고 하는데, no preemption, 또는 non-preemption, 이런 비섬전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no resources can be forcefully removed from a process holding it. 어떠한 프로세스도 강제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뭐 할 수 없냐면, removed from a process holding it. 그 리소스를 holding하고 있는 프로세스로부터 강제로 제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프로세스가 자원을 붙잡고 있으면, 그 붙잡고 있는 자원을 강제로 회수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resources can be released only by the explicit action of the process. 그렇다면 강제로 회수되지 않고 언제 회수가 되냐면, 그 리소스는요, 바로 그걸 홀드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명확한 액션, 그걸 회수하겠다는 명확한 액션에 의해서만 회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변에서 다른 프로세스가 강제로 회수시키거나, 아니면 운용체제가 회수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no preemption condition, 비선점 조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착상태의 네번째 조건이 circular weight condition입니다. 환영으로 대기하는 조건인데, two or more processes, 둘 이상의 프로세스가 form a circular chain, 환영체인을 형성을 합니다. 어떤 환영체인이냐면, where each process waits for a resource, 각각의 프로세스가 자원을 기다립니다. 그 자원은, that the next process in the chain holds, 그 체인 안에서 이미 다음 프로세스가 보유하고 있는 그 리소스를 각자의 프로세스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환영체인 안에서 본인의 리소스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번 리소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번 리소스는 이미 이전에 환영체인 상에서의 다음 리소스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하면 교착상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번역을 매끄럽게 여기서 약간 살펴보면 네 가지 필요충분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상호 배제 조건, 두 번째가 hold하면서 wait하는 거니까 점유 대기 조건, 세 번째가 비선점 조건, 네 번째가 circularity죠. 순환 대기 조건이라고 보통 번역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html에 관한 전산 영어입니다. html, which stands for hypertext markup language. 자, stands for는 뭘 나타낸다는 거죠? html은 hypertext markup language를 나타내는 겁니다. is the predominant markup language for webpages. 웹페이지에 관한 predominant라는 이야기는 아주 잘 사용하는, 두드러진 그런 markup language입니다. it is written in the form of html elements. 자, 이 html은 html elements 구성요소의 어떤 형태로 작성이 되는데요. 이 html element에 관한 설명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consisting of, 뭘 이루어졌다는 거죠? 태그, 태그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html element가 surrounded by angle bracket, 꺾은 브래킷, 꺾은 괄호라고 하는데 꺽쇄 괄호, 꺽쇄 괄호에 의해서 쌓여져 있는 태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within the webpages contents. 웹페이지 contents 안에 있는 그런 angle bracket으로 쌓여져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it allows images and objects to be embedded. 이거는 또 어떤 걸 허용하냐면 이미지, 이미지나 어떤 object 객체죠. 객체가 그 안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고요. can be used to create interactive forms. interactive라는 이야기는 사용자하고 주고받는 대화형이라는 뜻이죠. 대화형 form을 만들 수 있도록 또한 사용이 됩니다. it can embed script 스크립트를 또 포함을 할 수가 있는데 in languages such as javascript javascript와 같은 랭귀지로 쓰여져 있는 그런 스크립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which affects the behavior of html webpages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나요? javascript 같은 스크립트를 통해서 html 웹페이지의 행동들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html can also be used to include cascading style sheet 이 cascading style sheet는 보통 그 홈페이지의 양식을 나타내는 그런 파트인데 보통 css라고 합니다. 이 css를 html에 또한 포함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어떤 데 사용을 하냐면 to define the appearance 어떤 appearance가 위무죠. 바깥의 모양을 정의하거나 and layout of text and other material 텍스트나 다른 어떤 대상들을 그 레이아웃들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css를 포함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xml에 관한 전산영어입니다. extensible markup language, xml. xml은 이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약자입니다. it's a set of rules, 어떤 규칙들의 집합이죠. for encoding documents in machine readable form.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서 wwwc죠. wwwc 라고 표현하는데 이 국제기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and several other related specifications all gratis open standard. 그리고 이런 xml 1.0 스펙 이외에도 여러가지 다른 관련된 스페스피케이션들 그리고 gratis는 보통 무료라는 뜻인데 그냥 돈을 내지 않고 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open standard. 개방된 표준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xml's design goals emphasize the simplicity, generality, and usability of the internet. 인터넷을 통해서 단순하게 사용하고 또 generality, 일반적으로 범용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usability, 잘 사용할 수 있는 잘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xml이 디자인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t is a textual data format with strong support via unicode. 이거는 이제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 포맷이죠. 그리고 with strong support via unicode. 그 unicode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지원을 받는 그런 데이터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unicode는 for the languages of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의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을 unicode를 통해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textual data format이라는 뜻이 됩니다. although the design of xml focuses on documents, it is widely used for the representation of arbitrary data structure. 비록 이 xml이 document를 디자인하는 데에 포커싱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자료구조, 예를 들어서 이런 웹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자료구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Many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are APIs. API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인데 굉장히 많은 API들이 have been developed, 개발되었습니다. than software developers used to process xml data.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xml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API들이 많이 개발되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산 영어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랭귀지 is a vocabulary and a set of grammatical rules for instructing a computer to perform specific tasks.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단어이면서 단어들 그리고 문법적인 규칙들의 집합이다. 이런 단어와 문법들의 규칙들은 어떤 것을 위해서 사용되냐면요. for instructing a computer to perform specific tasks. 컴퓨터로 하여금 특정한 task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단어와 또 그랜머들의 규칙의 집합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The term programming language usually refers to high-level languages. 보통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high-level language, 고급 언어를 가르칩니다. 랭귀지에 보면 low-level language라고 해서 기계 언어도 있죠. 이 high-level language는 어떤 거냐면 밑에 설명합니다. search as 어떤 거냐면 basic, c, c++, cobalt, portran, ada, and pascal 등등등 이런 것들이 고급 언어죠. 그래서 이런 고급 언어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from language다 라고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각각의 랭귀지는 유니크한 집합, 아주 독특한 집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라는 것은 랭귀지 안에서 일반 사용자들이 변수나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처음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그런 단어들을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의 유니크한 집합을 가지고 있고 또 뭐가 있냐면 syntax, 특별한 syntax를 가지고 있답니다. syntax는 뭘 하는 데 사용하냐면 프로그램 명령들을 구성하는 데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설명이 잠깐 나와 있긴 하지만 from language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syntax라는 말하고 semantic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syntax는 눈에 보이는 철자나 문법의 규칙을 syntax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semantic는 그것에 대한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랭귀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구문, 형식, syntax가 있고 또 그게 어떤 뜻인지를 나타내는 semantic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해해 두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